먼저 MBN 스타 이남경 기자님께서 두 분께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이남왕자는 웹드라마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끌려서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대답해 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편한 대로. 일단 로맨스 드라마인데 추리랑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좀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선택하게 되었고 또 저 문빈의 색다른 그런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그냥 화면만 봐도 되게 매력적인 남자가 나온다는 건 확신이 들거든요.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문빈씨? 내가 평정하겠다, 매력적인 이 남주. 네, 일단 오늘 1화가 선공개가 됐잖아요. 앞으로 남은 화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보입니다. 내가 문빈이다. 자, 이어서 정교진 기자님과 이남경 기자님,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님께서 문빈씨에게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18의 순간에서는 전극 연기를 도전했고 이번엔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품에 임하실 때 중점을 둔 부분이나 또 힘들었던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JTBC 드라마 열려들의 순간에서 정호재라는 학생 역할을 맡았었는데 첫 전극이기도 했었고 그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어요. 어려운 역할이었죠. 네,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배우분들도 워낙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시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는 약간 우역이 좀 비밀이 많고 그런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거를 이제 대사 없이도 손짓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좀 어려웠던 부분은 저는 입수하는 씬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야, 연기를 사실 땅에서 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소문이 있는데 물에서 해야 되는 연기 이건 상당히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때가 이제 3월이었죠? 4월이었나? 3월, 3월이었는데 그래도 추울 때예요. 네,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닷물은 너무 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여기서 그 전극 연기를 도전했는데 이번에 주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신가요? 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주연이라 조금 되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대본 리딩 때 이제 배우분들을 다 한 번씩 뵙고 네. 아, 이거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아,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